1. 어떡해! 창피해... 빨리 미겼었다. 튀겼었잖아. 빨리 미겼었다. 죄송합니다, 제가 샀습니다. 잠시만요. 어떡해. 왜 화장실 가면 돼. 조금이나 안 써. 뭐? 쐈어? 어떡해. 괜찮아. 냄새나? 이 냄새가 더 나. 나 배 아파. 어떡해. 진짜 많이 아프겠다. 어떡해. 괜찮아. 화장실 가면 돼. 죄송합니다. 조용히 안 들어가지고. 괜찮아. 괜찮아? 괜찮아? 안 돼. 안 돼. 안 돼. 괜찮아. 아 깜짝이야!